차별 두지 않아요 어 솔랭과 다잉큐 차별 두지 않는 어 올바른 아 좀 비켜 아 아 이거 이거 시X 이거 가가지고요 저기 창문 깨줄거에요 제가 왜냐 라스트 에코 이거 무슨 신경쓰이라고 신경쓰이라고 부숴주는거에요 흠 에 신경쓰였죠 미라가 아주 신경써서 저를 죽여버렸어요 어그로 많이 끌었습니다 적당히 어그로가 적당히 끌려야되는데 너무 너무 끌려버렸어요 근데 그거 알아요? 군대 갔다와서 힘든거는 맞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그 레시 레인보우 식스를 시즈를 하면서 뭐 메시제이 유명하죠 레인보우 식스 세계에서는 그죠 세카이에서는 메시제이 뭐 뭐 비올로 뭐 슈라우드 그런 애들이 군대를 갔다 왔겠습니까? 아 진짜 총이라도 쏴봤겠냐고 군사훈련을 받아봤냐고 수류탄으로 던져봤냐고 허생방을 당해봤냐고 어 어 자랑스러워 하십쇼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어 군필자들이에요 아시겠죠? 아 드론 굴러다니는게 왜 이렇게 소리가 듣기가 싫냐 비켜 으어어어억 오우 stresses 오 뉴 영화 으헿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 하 dad 아 주쟁이 형님 저도 알고있어요 룩밥에서 안먹으면 저도 막 헛짝지가 나는데 저 드론을 잡아야겠어 잡아야겠어 잡아야 내 분이 풀려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할 수 있는게 없다 오 다이아 잡았어 오오 오오 아깝다 개까비 개까비 아 아깝다 커트리 로드 테이크 미 홈 투 더 플레이스 아이 빌롬 골드 티어 테이크 미 홈 컨트리로드 호연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아앗 아앗 음악은 즐거웠어 형 아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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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200 정도OL 아앗 아앗 흐흐흐흑 Video 으흐흐흐으 흐흐흐 이 꼭 그렇게 골드포에서야 속이 흐려했냐? 자 오늘 그럼 저는 골드로 내려가는 영상 아 오늘 재밌게 보셨습니까? 아 그러면은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